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손오공 되겠습니다. 손오공 코드번호 06691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5월 4일 오후 1시 2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오늘 한번 손오공 한번 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미국증시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500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구요. 일단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이 많은 나스닥 지수가 0.48% 조금 하락을 한 반면 S&P500 지수와 다우존스가 강부합으로 끝났습니다. 경제 재개를 이제 7월 1일부터 완전히 이제 경제 재개를 한다고 하죠. 지금 현재 미국이.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S&P500 지수 기준으로 해서 84%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마쳤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보니까는 좀 더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좀 기대가 있었는데 그러나 너무 여태까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지금 현재 이제 원부자재 가격들이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급은 이만큼밖에 안되는데 경제 재개를 하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러면은 공급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철강 철강 업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제 철강 금속에 대한 이런 생산을 조금 중단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친환경적으로 조금 바꿔보자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철강에 대한 이런 공급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지금 현재 호재다 라고 좀 보시면 되구요. 철강 관련 주들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를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장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왜 맞닥뜨리냐고 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공매도 재개 때문이죠. 공매도가 재개를 함에 따라서 대형주 위주로 지금 현재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빠지면은 당연히 거기를 추정하는 중소형주들도 같이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양매도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시면서 좋은 종목을 저점에 잡을 그런 기회로 맞이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좀 손오공증 가지고 왔는데요. 손오공이라는 회사는 왕구 문구류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이제 5월 5일이죠. 5월 5일. 5월 5일 날을 맞이해서 오늘까지가 이제 상승했던 것들을 좀 마지막으로 좀 지켜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 디즈니 플러스에서 손오공이랑 무슨 관련 사업에 협업이 없었다라는 그런 악재 뉴스가 나온 거죠.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재료 노출이 되었습니다. 재료 노출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악재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악재로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매수세가 쏠릴까요? 절대 매수세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매도세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오늘도 뭐 마이너스 4.31%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지금 현재 손오공이라는 종목은 대주주 지분이 약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재료와 뉴스로 주가를 상승하는 탄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5월 국내 상륙을 한다고 했었고 관련 얘기로는 협업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없다고 하니까 또 사람 미치는 거죠. 그렇죠? 디즈니 플러스 수혜주 손오공 협업 사실 없다. 다만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주목받는 디즈니 출신 인사가 손오공 사내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급등이 됐었고요. 투자자들이 이제 문구 왕구 업체에서 디즈니 플러스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냐라는 것들이 조금 갸우뚱했었습니다. 근데 손오공 측에서 제일스도 이사가 지난해 사내이사로 부임한 것은 맞지만 현재는 디즈니와 사업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건들면 안 돼요. 지금 현재는 건들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지지점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 여기까지도 조금 벌려놓고서 또 더 떨어질 거를 대비를 해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단기로 올라가다가는 엄청나게 큰 폭으로 또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기대작으로 조금 호재가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오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 추천 정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AP투자연구소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요 위쪽 상단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종류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식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식 강의에 대해서 캔들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강의 자료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 강의 자료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공물 국제 가격 추이라든지 테마 분석이라든지 카카오 페이지 관련주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초록색으로 좀 깜빡깜빡 표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7시 몇 시인가요? 7시부터 전일, 증시 그리고 미국 시향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시장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공략을 해야지 좋을까라는 거를 간략하게 당대 이슈하고 시황을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를 해두시면 계속적으로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이 시작이 되면 한일전공 현재가 1180원 기준 매수 목표가는 1215원이고 선절가는 1100원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파라텍 나왔었죠. 파라텍 지금 보시면은 한일진공이 21.08%로 거의 뭐 상한가 비슷하게 올랐었고요. 파라텍이라는 종목도 10.12%에 대해서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료 종목은 공부 목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을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VIP로 들어오시면은 천천히 일하시면서 수익 많이 받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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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